자, 오늘의 대화를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현실감을 느껴주시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first line of today, Annabelle? 자, 가벼운 인사죠. Good afternoon. 이거 뭐 해석해 드려야 되나요? 왜 이 인사가 나왔냐면요, 체크아웃 할 때는 보통 12시 넘어서 체크아웃 하잖아요, 그렇죠? 아하! 자, 그리고요, 호텔 직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can I do for you?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표현이었잖아요, 그렇죠?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죠? 뭐,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How can I help?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가장 공손한 패턴이었는데 What can I do for you? 자,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음, 저는 지금 체크아웃 하려고 하는데요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말할까요? 체크아웃 영어 맞으니까 우리 엄마도 뭐라고요? 어, 들릴 것 같은데 아, I want check out. 좋아요. OK,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더 세련되게 해볼까요, 애나벨? I'm checking out. I'm checking out. See? That easy. 봤죠? 그렇게 쉽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네요. I'm checking out.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지금 체크아웃 하려고요. 따라해봅니다. 애나벨, 뒤에 오세요. Please. I'm checking out. Your turn. 자, 이번엔 저 따라서 해볼게요. I'm checking out. You try. OK. 따르게 표현해볼까요, 애나벨? Do you have another way to say this? Sure. I'd like to check out now. I'm checking out today. Or how about this? I'm ready to check out. OK, I like the last one.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지금 애나벨이 얘기한 거예요. I'd like to 하면 이거 많이 했던 거였는데, 지금 뭐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체크아웃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 I'd like to check out. 혹은요, 그렇죠? 마지막 거. I'm ready. 준비가 됐죠. 뭐 할 준비가 됐을까? 체크아웃 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 I'm ready to check out.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저 연습해봅니다. 세련된 다른 표현법들입니다. 애나벨? I'd like to check out now. Your turn. OK, 자,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I'd like to check out now. You try. OK, how about the other one? I'm ready to check out. You try. 자, 이번에는 들어가 볼게요. I'm ready to check out. You try. OK,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당연히요, 직원이요. 이걸 물어볼 겁니다. 어, 저 체크아웃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뭘 물어볼까요? 애나벨? What's your room number? What's your room number? What's your room number? 그렇죠. 손님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체크아웃 할 방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는 거죠. 답해 줘야겠잖아요, 그렇죠? 방법에 얘기해 줍시다. 애나벨? 315. Here's my key. 315. Here's my key. 그렇습니다. 315. 우리 지난 시간에 묶었던 방번호. 제가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 호수였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렇죠? 315 하나씩 읽어도 front clock 이해하지만 보통 원어민들은 315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내추럴 하더라고요. 우리 네 자리에서도 얘기해 봤었죠? 두 개씩 끊어져요, 그렇죠? 뭐 1305. 다시 한번 ring a bell 하시고요. ring a bell이 안 되시는 분들 꼭 다시 보기 들어가셔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답 뭐예요? 315 방 얘기하고 나서요. Here's my key.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납해야겠죠.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대화. 애나벨이랑 주고받아 볼게요. 몇 번이요? 두 번이죠. 한 번은 자막 보고 두 번째는 자막 없이 애나벨 얼굴 자연스럽게 편하게 가봅니다. 오케이, 갑시다. What can I do for you? What's your room number? Okay, guys. It's time to speak without subtitle. 자막 없이 연습합니다. 애나벨과 함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단, I want you to speak aloud. 큰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준비되었으면 갑니다. Good afternoon. What can I do for you? What's your room number?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随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Bye. Bye. 감사합니다.